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대전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권선택 대전시장이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시범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대전 뉴스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일 수 있죠 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그동안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목표로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8,057건, 3억 7,040만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신청은 해당 구청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며 위텍스와 정부 민원포털 24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의 신호탄이 될 2개의 시범 노선을 공개했습니다 A라인은 동부내거리, 중리내거리, 법동, 동부여성가족원 등 2.7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4개의 정류장이 설치되고 2호선 건설 시 연축 차량기지까지 확장되도록 계획했으며 교통소외지역 배려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B라인은 충남대 유성온천역, 상대동, 원골대거리 등 2.4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충남대 도안신도시, 유성온천역 등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연결해 시범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라인은 제가 해당초 발표한 대로 교통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시범 노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라인은 교통수요도 좀 있고 사업성이 높습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해서 사업성과 시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트램시범 노선은 2017년 기본 실시설계 추진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2020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대전에서 열리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개족산 맨발축제 등 주요 축제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참여하는 행복히움 영상 공모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축제의 현장감 있는 모습을 중심으로 3분 내외의 영상을 촬영 제작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작품에 선정이 되면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대전시 인터넷 방송 2채대전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